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여러분이 에어테이블을 이용해서 표를 다루다 보면 언젠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너무 불편한 문제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표의 세계에서, 이건 저의 주관인데, 입문자와 중급자를 구분하는 저는 그 구분으로 표를 쪼갤 수 있느냐? 또 쪼개져 있는 표를 붙일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저는 기준으로 삼곤 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표를 쪼개고 그것을 다시 합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다뤄보셨다면, 이 조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어테이블에서 똑같이 조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업무일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업무일지에 컬럼에 누가 업무일지를 작성했는가? 라고 하는 정보를 담기 위해서 제가 컬럼에 멤버 정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컬럼 3개를 추가했어요. 그 멤버의 이름, 그 멤버가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언제 입사를 했는지 등등등.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컬럼을 3개를 추가했지만 멤버에 대한 컬럼이 3개가 아니라 한 100개 정도 된다라고 과장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이거든요. 자, 그럼 데이터를 한번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표에다가 멤버에 대한 컬럼 3개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추가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Egoing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작업도 했고 세 번째 작업도 했죠. 리체라는 사람은 두 번째 작업과 네 번째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이 이 표에 있는 데이터를 지금 몇 개예요? 다섯 개인데 얘가 1억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이 Egoing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글이 두 개가 아니라 천만 개의 글을 작성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런데 이 Egoing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바꿨어요. 예를 들면 김going으로 바꿨다. 그럼 우리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나요? Egoing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김going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바꿔줘야 됩니다. 자, 데이터가 두 건밖에 안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작업을 두 번 해야 되니까. 그런데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서 작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점점점점 커져서 더 이상 데이터가 많아지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양이 커지면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가 중요해지거든요. 즉, 우리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김going이라고 하는 저 데이터가 천만 건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똑같은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데이터 천만 건이 중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 김go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 저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니죠. 세상에는 동명이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이름이 같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리플레이스를 해버리면, 바꿔버리면 나중에 심각한 사고를 겪게 됩니다. 즉,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 그게 뭐냐면 중복이에요. 이렇게와 이렇게가 중복되고 있죠. 그러면 걔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표에서 중복되는 컬럼을 독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컬럼들을 별도의 표로 쪼개는 걸 통해서 얼마나 폭발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